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 찍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왔던 방식대로 선거결과를 제조 생산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대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 국힘의 수뇌부의 뜻일 수도 있고 그게 대통령이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선거 부정이 너무나 명백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게 되면 마치 당 모의를 주듯이 선거 조작 세력들은 국민의 힘 몫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겁니다. 쪽수에 맞춰가지라면 힘을 쓸 수 없게끔 그것이 60석이 될지 50석이 될지 70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더불당이 200석을 넘어서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200석을 넘어서려게 하면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220만 표를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령 사전 투표자수 220만 표를 투입하게 되면 204석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214석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더불당이 200석이 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지금 입을 맞춰 가지고 이해찬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2절만 하면 되면 애드블론을 띄우는 겁니다. 그들끼리 다 뭐가 있겠죠 200석 정도는 미니면입니다. 200석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진해서 여러분들 물러나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3년 더 해먹는 거 하고 2년 해먹는 거 하고 1년 해먹는 거 차이 이거는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지 국민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특정 지역에 큰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 체제가 설립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일당 지배는 다른 나라 이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처럼 공상당 일당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당 체제지만 큰 모양은 다당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전혀 손을 쏠 수 없 정도로 군소정당이 10개 니도 20개 니도 15개 그다음에 뭡니까 좀 그래도 양당 체제 비스무리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잘 보이 뭐 한 60석 70석 50석 그렇게 이름들 편제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구조는 결국은 좌파가 영구집권하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은 다당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더불당이 중심이 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 선거를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거를 마다 여러분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부정선거를 제도화했는데 뒤에 여러분 혜택은 누가 봅니까 마두루가 다 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여러분 나라를 떠나더라도 그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끝떡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는 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계급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운명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급에 속한 자들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광검물량의 이런 배분 아이들의 취업 그다음에 입학 무슨 개론 이런 모든 문제에서 뭡니까 대한민국의 클래스 선골 진골 양반 상놈 노예 가 생기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나라가 쌓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쌓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표시 가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겠죠. 서서히. 왜 이런 거 하니까 한쪽이 계속해서 자원을 수탈해야 되니까 해먹어야 되니까 해먹어야 되니까 자원이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규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체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심고 지금이야 기업 들이 번지아이 돌아가지만 자기 사람을 계속 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기업에 심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르마르몬을 사기업에 심 겠죠. 사기업 사람들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용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저항을 기억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저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쫙 이러면 엎드려 가지고 그냥 순응할 겁니다. 그걸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은 나라를 떠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 떠나도 관계없는 겁니다. 홍콩에 민주화 시위를 했던 사람은 바깥으로 떠나더라도 중국 공상당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나갈 놈은 다 나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해서 나라가 기반이 가라앉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 분명히 한미관계 균열이 생길 겁니다. 미국도 흔히 알 거니까 친중 국가로 급속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선거 부정을 자행한 세력들은 선거에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라는 것 국민 이익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란 다른 게 없어요. 헤쳐먹는데 외시하고 결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외시하고 결탁하겠죠. 그것이 바로 중국 공상당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원하는 모든 제도를 다 수행해 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때아픈 부분이 이민정책이 될 겁니다. 그 이민정책은 포장하기 아주 좋습니다. 제출산이니까 해외로부터 우수한 노동자를 받아들겠다. 한족을 대개 이런 받아들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침묵하거나 부정선거에 부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게 그냥 그 통찰력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가 그리고 전부가 다 가난해질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불공정할 거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아이들 반장선거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입학은 공정하겠습니까 광검물량이라면 수준은 공정하겠습니까 다 길이끼리 뭡니까 헤쳐먹겠죠 뭐 그리고 뭐죠 국책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다 뭡니까 자기들끼리 해야 해 먹고 빚은 다 뭡니까 전부를 다 나라에 넘기겠죠. 그래서 나라가 그냥 꼴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젊은 날 이런 미래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여러 건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향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잘 못 맞추지만 나라의 진로라는 것은 제도라는 그런 동기에 따라서 나라의 진로가 결정되고 그것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서서히 조이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공정선거 공정경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정경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형님도 해먹고 동생도 해먹고 그 귀한 자원을 왜 나만께 줍니까 같은 고향이 이런 사람들한테 다 줘야죠. 나만께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문제로 여러분들 와닿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은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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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취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뼈아픈 부분은 그냥 친중국가로 바짝 엎드려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고차가 됐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겠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족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한족에 이런 몇 천만 여러분들 집어넣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을 경험해 본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달리 언론에 여러분들 자유가 없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권리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광점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50년 100년을 여러분 큰 시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중국이 남중국회를 지금 미국하고 여러분들 갈등을 겪지만 미국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중국은 뭡니까. 거의 지도청들이 50년 100년을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남중국의 재해권을 장악하겠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뭐죠. 그나마 우파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한미 관계가 여러분 돈도 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50년 100년을 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전체를 다 복속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호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속성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중국에 손을 여러분들 줄을 대 가지고 호의호식을 꾀했던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줄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권력이 바뀌니까. 줄을 대더라도 영속적인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상당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족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니까 내 이익 우리 이익이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때 절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국가 이익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익으로 이런 외교정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친중국가가 되고 거의 복속 단계로 들어가겠죠. 연변을 무력화시켰던 조선족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그냥 한반도 남쪽의 뭡니까. 그냥 완전히 이민정책만 바꿔버리면 뭡니까. 지금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댓글 부대도. 그렇게 정신들이 흐리멍텅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유대인들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빡세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혼이 살아 있으니까 여기는 흐리멍텅해가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다 도망가고 뭡니까.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중국에 줄 대가지고 조선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 줄 대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좀 해먹을 수 있는가. 그런 세력들이 우울우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라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당신들 새끼하고 당신들의 노후가 어떻게 망가지는 거를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움만 받고 박해만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이런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5시 50분 전후에 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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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